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 대형 소식이 없는 관계로 짧은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인키가 켄자시티에 남았습니다. 얼마 전 그레인키 이야기를 하면서 켄자시티는 그레인키와 재계약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12년 만에 1년 1,300만 달러 계약으로 돌아왔던 그레인키는 800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 사이 연봉에 퍼포먼스 보너스가 있는 1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켄자시티가 자신들의 모자를 쓰고 명예전당에 갈 선수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인키에게 켄자시티는 그냥 친정팀이 아니라 유망주 시절 팀의 레전드인 조지 브랫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하고 공황장애 시절 군말 없이 기다려줬으며 트레이드 요청에 바로 움직여준 고마운 구단입니다. 켄자시티 역시 2010년 12월 그레인키를 미러키로 보내면서 로렌조 케인, 엘시데스 에스코바, 제이코 오도리즈를 데려왔고 오도리즈는 제임스 실즈, 웨이드 데이비스 영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레인키 트레이드가 아니었다면 월드시리즈 우승은 없을 뻔했습니다. 올해가 39세 시즌이자 20년차 시즌인 그레인키는 3000K에 118개를 남겨놓고 있으며 6승을 더 보태면 켄자시티에서 70승으로 팀 역대 10인회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은 기자투표를 통과한 선수가 스칸롤렌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최대 3명이 예상됩니다. 올해 72.2%를 얻은 토드 헬트는 확정적이고 68.1%를 얻은 빌리와그너도 유력하며 에드리안 벨트레가 첫 투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통산 93.5로 85.3인 치퍼 존스보다 높은 벨트레가 어떤 득표율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97.2%를 기록한 존스가 MVP 경력과 함께 애틀란타 한 팀에서만 뛴 가산점이 있었다면 벨트레는 존스에게 하나도 없는 골드글러브가 5개에 달하며 조지 브랫, 웨이드 보그스와 함께 3000안타를 달성한 3루수라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2004년 갑자기 48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FA가 된 벨트레를 다저스는 잡지 않습니다. 벨트레는 25세 시즌을 마친 대단히 어린 FA였습니다. 시애틀에 가서 홈런 수가 급감하자 사람들은 거봐라 싶었지만 벨트레는 2010년 보스턴 입단을 시작으로 미친 30대 커리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벨트레가 다저스를 떠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한 330개의 홈런은 같은 기간 다저스 3루수가 친 246개보다 100개 가까이 많았습니다. 벨트레가 떠난 후 6년 동안 하코너의 주인이 교체됐던 다저스는 2011년 후한 우리 배와 3년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배는 2010년 자이언츠의 우승 멤버였고 우리 배를 영입한 네드 콜레티는 자이언츠의 부단장 출신이었습니다. 첫 2년 동안 실망스러웠던 우리 배는 3년 차에 최고의 활약을 했고 2년 1500만 달러 연장 계약 후 첫 시즌에도 대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노소야가 시작됐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스플릿 계약으로 영입한 저스틴 터너였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3루를 지켰던 터너가 보스턴으로 떠나게 된 다저스는 내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개빈 럭스에게 유격수 미겔 바르가스에게 2루를 주고 맥스먼 씨를 3루로 보내며 미겔 로아스에게 유틸리티를 맡기고 크리스 테일러는 외야에 고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번 겨울에 FA가 될 수 있었던 먼시는 2022년 8월에 맺은 1 플러스 1 계약으로 올해 연봉이 1350만 달러이며 내년에는 천만 달러 옵션이 있는 구단 친화적인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먼시는 다저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꿈치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후반기에 살아난 먼시의 문제는 수비인데요. 1루 수비를 가장 잘하는 먼시는 지난해 5호 AA가 2루수로 마이너스 2, 3루수로 마이너스 2였지만 3루에 고정이 될 경우 수비력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브랜드의 북치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존 애덤스 씨는 AT&T에서 은퇴한 후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 동안 클리브랜드 구장의 외야에 자리를 잡고 클리브랜드가 공격을 할 때마다 상대 투수에게 긴장감을 주는 북을 쳐 왔는데요. 클리브랜드가 공포의 타선이었던 시절 외야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상대 팀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47년 동안 45경기를 결정했던 그는 2020년 팬더믹 시즌에 경기장을 방문할 수 없었고 클리브랜드는 녹음된 북소리를 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건강이 크게 나빠져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리브랜드 구단은 2007년 디비전 시리즈 때 시구를 시켜주고 바브레드 데이도 만들어줬지만 입장료 면제 말고는 특별한 혜택이 없었던 애덤스 씨를 추모하는 행사를 올 시즌 중에 하지 않을까 합니다. 클리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추억은 2010년 스프링 캠프에 갔을 때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의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받고 사인을 해주던 바펠로의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이종율 위원과 동행했던 저는 클리브랜드 구장을 방문해 바펠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종율 위원이 추신수가 군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더니 고민할 게 뭐 있냐 당장 입대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펠러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신수는 그해 11월에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바펠러는 1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맥반스의 dfa 소식이 의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스가 연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 방추로 이적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마이애미가 좌완 리차드 블라이어를 주고 반스를 데려갔습니다. 블라이어는 내년 바이아웃 포함 올해 연봉이 375만 달러이고 반스는 내년 바이아웃을 포함한 연봉이 1062만 5천 달러로 보스턴은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스는 지난해 4점대를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8월 이후로는 ERA 1.59와 함께 구속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릭 지터가 카스티아노스를 영입하려다 브루스 셔먼 구단주와 충돌한 후 사장직을 버리고 나간 마이애미는 키믕 단장이 자잘한 영입들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는 셰프먼에게 200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375만 달러를 부른 켄자시티에게 빼앗긴 바 있습니다. 카를로스 에스테베스에게 마무리를 맡긴다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엔젤스는 잭 브리튼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마감 시한 때 볼티모어에서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후 양키스와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브리튼은 2021년 3년차 시즌을 제대로 뛰지 못했고 양키스가 부활을 기대하며 1,400만 달러 옵션을 썼던 지난해에도 부상으로 3경기 출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엔젤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브리튼의 몸값이 900만 달러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잭 브리튼, 브래드 브락과 함께 볼티모어의 불펜트리오였던 대런 오데이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가 39세 시즌이었던 오데이는 볼티모어 시절 팍스 리포터인 엘리자베스 프랭과 결혼한 바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배지완을 슈퍼 유틸리티로 키우는 대신 특정 포지션에 집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닐 크루즈가 있는 유격수와 키브라이언 헤이지가 있는 3루가 아닌 로돌프 카스트로가 주전으로 있는 2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지완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템퍼베이의 홍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가 위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시는 구장 주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템퍼베이는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구장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2028년에는 연고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오클랜드는 라스베이거스로 옮기고 템퍼베이는 템파에 세구장을 지운 후 2개의 프랜차이즈를 새로 만들어 32구단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저는 2개의 구단을 더 만드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는 팀 최고의 유망주이자 파이프라인 6위 유망주이며 7위 그레이슨 오드리게스에 앞선 최고의 투수 유망주인 앤드류 페인터에게 선발 도전 기회를 줄 전망입니다. 2003년 4월생으로 시즌이 개막하면 만 20세가 되는 페인터는 필라델피아가 2021년 드래프트 때 전체 13순위로 뽑은 선수입니다. 페인터는 지난해 싱글에이 17경기와 더블에이 5경기를 뛴 게 전부지만 필라델피아는 더 지켜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패스트볼 70, 제구 65, 슬라이더 60으로 9위와 제구가 모두 뛰어난 페인터가 선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필라델피아는 1선발 잭 윌러, 2선발 에런놀라, 3선발 타이완 워커, 4선발 레인저 스와레스, 5선발 앤드류 페인터로 로테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인인 쿼터 코리안으로 형만큼이나 강력한 슬라이더를 자랑하는 조 로스는 계속된 부상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에 토미존을 받은 로스는 자이언츠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